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루에 오는 뷰 짠! 찍겠습니다! 안에서는... 사진촬영 촬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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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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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l me how will you enjoy this one? Is it balsamic something or what kind of sauce is it? Good question. Good question. Try it. One, two, three, cheers.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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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랑 사진을 찍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외국인들, 아마 관광객이 있죠? 아니면 chapters이 시민이거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아직도 코로나라고 얘기를 옆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옆에서 차이나 차이나 이러더라고요.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속도로 돌아가는 길에 무료로 툭툭을 태워준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사기인가 했는데 이게 올림픽 파트너사 요거트 브랜드인데 영상이 나오는 게 괜찮다면 화려 간단하게 작성하고 여기서 툭툭하고 한 10분 정도 돌아올 수 있다고 해요. 아 이 브랜드구나. 이 브랜드가 모자 같아요. 이쁘다는 점이 좋아지는 않아요. 이 브랜드가 모자국을 위해서는 아 1라운드가 모자ια이머. 아 아 이거 맨날 수 있죠! 여기서 필름이 아무도 filtration 생략한 매력 조합을 이용해서 얘기를 모두 잘 가질 것 같다고 합니다. 오늘 이 브랜드에서 간장에 고를 기억을 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